1. 세상의 마음 주지 말아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의 마음 주지 말아입니다. 저자는 웨인다이어 출판사는 21세기 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웨인다이어 웨인다이어 박사는 자기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강연자이다. 그는 30여 권에 져서 수많은 강연, TV와 라디오 정기 출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강력한 삶의 영감을 불어 넣어주었다. 웨인 주립대학교에서 교육 카운슬링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소재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영혼에 위안을 주는 것들 중에 행복이나 불행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이다. 의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기 일의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해도 불행해도 괜찮다. 그는 만족을 느끼며 신 안에서 외롭지 않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1940년에 지구라는 행성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그 순간에 내가 태어나도록 결정했는지 무척 궁금해진다. 1939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2세기와 13세기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피라미디가 건설된 기원전 2500년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가장 작은 이원자 입자 상태에서는 입자가 입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난공불락의 진리이다. 다시 말해 물질은 무형의 것에서 생겨난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형성하는 무형의 것을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오늘의 내가 된 입자를 만들었다. 나는 이를 에너지에서 형태료의 전환이라고 믿는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어떤 전환을 거쳤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입자가 입자에서 발생하지 않다.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초의 입자를 아원자 입자 상태로 쪼개면 염색체, 원자, 원자 속의 전자, 그리고 심지어 쿼크라는 원자 속의 속, 그 속의 속에 있는 입자보다 더 작아진다. 과학자들은 시속 40만 킬로미터의 입자 가속기에 내가 생겨났을 때의 크기인 쿼크 한 개를 넣고 또 다른 쿼크와 충돌시켰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것으로 전환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즐겨 쓰는 말로 달리 표현하면 어디에도 없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최초의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와 입자가 없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이처럼 현대 물리학은 모든 것이 신에서 나왔고 그 모든 것이 선이라는 창세기의 형이상학을 확인시킨다. 마찬가지로 도덕경도 모든 존재가 무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물리학과 형이상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해답을 제시한다. 둘 다 우리가 어떤 형태도 경계도 시작도 실체도 없는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육체를 지닌 영적인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이다. 인간을 포함해서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그 근원이 같다. 거기서 나는 접시에 놓인 애플파이 한 조각을 가리키며 묻는다. 저 파이 한 조각은 무엇과 같을까요? 정답은 애플파이이다. 애플파이 한 조각은 그것이 처음 속했던 애플파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채취하는 혈액을 떠올리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은 주사기 속에 담긴 혈액은 피검진자의 몸속에 있는 혈액 전체에 관한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한다. 왜 그럴까? 혈액 샘플은 혈액 샘플은 그 사람이 몸속에 있던 혈액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 독 혹은 성스러운 정신으로 불리는 비가시적인 에너지의 근원에서 왔으므로 분명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의 시작과 관련해서 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나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처음 속해 있던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는 신의 성스러운 한 조각이다. 내 존재의 근원과 단단하게 연결된 영원한 정신적인 존재인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영적인 본질이라는 에너지가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진정한 우리 자신은 감각 경험을 다정하게 지켜보는 관찰자이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면 그것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자신이 내리는 신성한 선택을 완전히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어떤 사람은 육신 안에 잠시 머무는 동안 신을 더욱 닮아간다는 의미로 또 다른 사람은 아름다움, 목적, 지혜처럼 신을 닮은 표현들을 형태로 창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벗어던지고 그런 귀환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자신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존재의 근원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더 닮으려는 노력을 통해서이다. 이를 개념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창조의 근원에 관한 분명한 그림을 제공하는 접안 렌즈를 통해 본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창조의 근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근원에 관한 이런 관찰은 진정한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알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성과 동일한 시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태초의 우리의 본성인 영적인 성격과 더 비슷해져야 한다. 우리의 육체가 신성한 의식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신성이고 우리가 그것에서 왔다고 믿는다면 신과 우리 자신이 다시 연결되는 것은 간단해 보인다. 신성과 다시 만나려면 창조 에너지가 형태로 물질화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상상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신성의 모습과 더욱 같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아무리 홀대를 받았어도 신성은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의 신성이 곧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신이나 대도는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모두가 오로지 자신을 닮아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신성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진화를 위한 원대한 계획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은 늘 신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이다. 항상 빛을 응시하면서 다른 모든 이들을 통해 일하는 신의 선의를 깨닫는 훈련을 알아. 신은 우리가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웅장한 건물을 세우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 단체가 정한 규칙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만약 신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모든 생명을 증오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나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진동일 뿐이다. 진동이 빠를수록 신성해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더 접근한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손에 쥔 펜은 단단한 것 같지만 고성능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움직이는 입자들의 영역이며 그 입자들 사이는 거의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내 펜의 진동 구조는 아주 드린 에너지로 특정 주파수의 물체만 인식할 수 있는 내 눈에는 고체로 보인다. 지금 내 귀에는 찌르레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내가 아무리 물리하게 문에 아니어도 그 소리가 나의 고체 펜보다 더 빠른 에너지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햇볕은 훨씬 더 빠른 에너지로 작은 입자들이 초스피드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빛의 주파수보다 더 높은 곳에 생각의 진동 에너지가 있다. 그렇다. 생각도 에너지의 체계이다. 신체 운동학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생각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진동이 빠를수록 에너지 진동의 궁극, 꽃, 신성의 차원에 근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빠르게 진동하는 생각이 도나 신성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신체 운동학에서 빠르게 진동하는 생각은 힘을 생성하지만 느리게 진동하는 생각은 약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것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우리가 신과 같은 수준의 생각에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한 팔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려 힘을 측정하면 다른 사람이 그 팔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느린 진동의 생각에 정신 에너지를 집중할 때는 다른 사람이 팔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신체 운동학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물리적인 육체를 약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연구는 무의 세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이며 근원적인 에너지의 진동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찾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육신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창조물이다. 따라서 나는 신의 창조물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거짓말 하나가 힘센 사람의 팔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신체는 늘 강력하게 반응한다. 진실이 곧 신인 까닭이다. 가장 빠르게 진동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파장은 바로 사랑의 에너지이다. 나는 무와 사랑은 비슷한 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비주의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최초의 존재는 사랑이오 단 하나의 순수 진리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므로써 절대적인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끌어내린다. 그들의 신은 끝없이 트집을 잡고 규칙을 강요하는 신이다. 툭하면 짜증을 내고 항상 인간에게 죄를 묻고 분노, 복수, 징벌을 강조한다. 내가 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겨난 곳에서부터 우리가 생겨난 곳에서부터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 그것은 아무런 규칙도 갖지 않고 통제하려는 의지가 없고 결코 징벌하지 않으며 사랑과 반대의 의미로 추락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의 전 우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사랑이라는 단일한 존재의 개별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신은 곧 사랑인 것이다. 나는 사랑과 신이 동의하라는 레이플 왈도 에머슨의 묘사를 좋아한다. 순수의 형태 경헌할 수 없는 축복 창조의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의 무의 개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사랑에서 왔으므로 어떻든 사랑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 속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말이다. 무는 사랑이다. 우리는 무에서 왔으므로 우리는 분명 사랑이다. 우리가 분명히 동의하는 한 가지는 본 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소유할 것, 할 일, 싸울 일,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다. 우리는 어떤 것이 무를 대신하고 유형이 무형을 대신하는 세계로 들어왔다. 물질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개 실패의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무일 때 가장 편안하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경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착, 소유, 사유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여 무와 다시금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 하거나 축척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백경을 쓴 험헌 멜빌은 이런 말을 했다. 하느님의 유일한 목소리는 침묵이다. 이는 우리의 고향인 무의 세계를 경험하라고 권유하는 말이다. 모든 창조물은 모든 소리와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호공에서 나타난다. 한 줄기의 빛은 무에서 나오며 모든 생각은 무사고에서 나온다. 음악을 만드는 악보 사이에 침묵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선불교의 속담이 있다. 음을 끊기 위한 공백이 없다면 음악이라고 할 수 없는 길게 이어지는 하나의 음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고 긴 음도 실은 무에서 발생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근원을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하고 구체적인 체험 방법을 제안하겠다. 무 침묵과 명상을 즐겨라. 체계적인 명상법을 모른다면 단순히 침묵을 접할 시간만이라도 가져라. 집안과 자동차 안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버리는 순간을 되풀이하고 내면으로 가는 여행을 성스러운 시간으로 여겨라. 걱정, 계획, 생각, 기억, 의문, 희망, 소망, 추억을 내려놓아라. 신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의식적으로 잊어라. 단 한순간에 단 한 번에 그렇게 해라. 당신의 물건, 가족, 가정, 일 신체가 존재하기를 멈추는 상태로 들어가라. 공이라는 내면의 축복을 경험해라. 날마다 적어도 한 번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려라. 무집착의 과정을 시작해라. 무 안에 있을 때 자기 존재의 근원과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일체성 모든 생명체 속에 존재하는 당신의 일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모든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라. 불쾌하거나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사건에 관심을 두지 마라. 단지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신체의 어느 부분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확인해라. 외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런 특별한 분노가 신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라. 이것은 일체성을 경험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의 지표로 삼아라. 당신 자신이 신과 하나이며 따라서 자신이 곧 사랑임을 기억해라. 당신이 할 일은 그뿐이다. 그러니 상처받고 불쾌하고 화가 난 자신의 일부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부분을 하나로 조립하고 모든 자아를 통합하는 동안 당신의 존재가 지구상의 어느 누구와도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분노나 짜증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기회로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일체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일체성을 느끼는 훈련을 하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흘러나와서 과거에 당신이 비난했던 사람들을 감찰 것이다. 복종 허용의 기술을 갈고 닦아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관찰해라. 히끗히키했지거나 빠지는 머리카락 처지는 피부처럼 당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무관섭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라. 비틀스의 노래 가사가 옳았다. 그냥 내버려두면 해답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다. 복종은 자신의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버리는 기술이다. 그냥 두고 신에게 맡겨라. 매일 복종을 훈련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당신은 행복의 영역, 꽃, 사랑과 친절, 온화, 기쁨, 순수의 영역에서 나왔다. 바로 당신의 고향이다. 그것에 복종해라. 나는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질 때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만히 있어, 웨인. 그냥 두고 하나님에게 맡겨. 내 이름 대신 당신의 이름을 넣어봐라. 정말 효과가 있다. 탄생의 순간 우리는 신의 영역을 빠져나오면서 진정한 자신과 대립하는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위험한 여행을 시작한다. 나는 자아나 그릇된 자신이 성장하는 시기를 욕망의 단계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인간은 흔히 자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오해한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었을 때는 오로지 대도에 따르기로 했으므로 욕망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다. 그 누구도 아닌 신가의 완전한 합일 상태에서 누구라는 존재로 전환하는 여행이 시작된다. 내 친구 람다스의 말처럼 누군가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그런 이름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는 우리가 무에서 유로 그 누구도 아닌 존재에서 누구라고 불리는 존재로 일원성에서 이연성으로 통일치에서 독립체로 이동할 것을 고집한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신에게서 멀어지고 그릇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때 자아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욕망을 부추기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므로써 아무도 아닌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진리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당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예쁘다고 생각하다가도 매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멍청이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판단들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된 자아가 생각을 지배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무시하라고 꼬등인다.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한 사람은 남과 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 어렵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남의 판단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인정에 대한 갈망과 낮은 자존감은 욕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되도록 욕심을 많이 갖고 자신의 인생에서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검증을 받는 것에 열중하라고 배운다. 따라서 욕망을 품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내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거의 같다. 우리는 부모, 스승, 교수, 권력 있는 사람, 상사로부터 그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 어떻게 해야 그것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의견을 우리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된다. 이는 매일, 매 순간, 무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결과 자아가 지휘하는 거짓된 자신이 남는다. 자신의 평가보다 남의 의견에 더 많은 믿음을 준다면 우리를 창조한 지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자아의 믿음을 무시할수록 자존감은 커진다. 우리의 열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가치가 영적인 자아와 연결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끈이 사라지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1차적인 관계는 내 존재의 근원과 맺은 관계이다. 인도의 시인이자 신비주의자인 파라만 안다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가 신을 진실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자아의 꼬드김에 솔깃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 둘은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타인은 없다라고 한 라마나 마하르시의 주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며 특히 나의 경우에는 자아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든다. 자아는 타인과 우리의 분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번영한다. 분리는 내가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일을 더 잘하고 이런 생각들로 경쟁심을 부추기는 욕망의 여행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이런 태도가 몸에 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이래에 매달린다. 그러나 분리도 타인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월성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진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갈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정의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이다. 한 나무의 가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기록된 역사의 95% 이상의 사례에서 한 나무의 가지들끼리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문화를 가진 타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복종시키라고 부추긴다. 나는 영화 시프트에서 신을 바다로 우리 자신을 바닷물이 담긴 작은 유리잔으로 상상하면 신이나 대도와 우리의 관계를 어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리잔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신 한 잔이요 신만큼 크거나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이 담긴 유리잔이니까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도에 그 물잔을 쏟으면 물은 증발할 것이다. 결국 물은 그곳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유리잔에 담긴 바닷물은 그 근원과 분리되어 있는 동안 바다의 힘을 잃는다. 그러나 그 근원과 제외한다면 다시 강력한 바닷물의 일부가 된다. 인도에 떨어져 그 근원과 끈을 잃어버린 물은 자아를 상징한다. 자아의 요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 자기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다. 자아는 더 많은 것들을 쫓으라고 몰아세운다. 더 많은 물건과 돈 더 큰 성과와 승리 더 높은 지위 더 많이는 자아의 주문이다. 그것은 종착지가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연료로 집어넣고 끝도 없이 이리뛰고 저리뛰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한 분명했던 종착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는 욕구로 둔갑한다. 전화는 자아의 힘과 자만심을 끊는 과정에서 시작되지만 그런 다음에는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곧장 가야 한다. 욕망에서 의미로 유턴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난다. 더하고 더 가지라는 자아의 되풀이 되는 주장에 관심이 덜 간다. 오히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마음이 쏠린다.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이게 전부일까?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속삭이는 자신의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자기가 주인이냐 행세하며 인생은 우리가 하는 일과 소유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아에게 회의가 생긴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에게 관심을 돌린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도와 같아지고 덜 행하라고 가르친다. 노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거나 헛간에 모으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들을 먹여 살리느니라. 세상을 모두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전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모두 얻으려는 욕망에서 멀어진다. 타고난 심성으로 돌아가려는 여행을 하는 동안 모두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라. 라는 회복 운동의 가르침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한다. 그리고 결국 더 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나의 영웅 중 한 사람은 빈민을 위한 교육과 봉사로 말년을 보낸 마더 테레사이다. 언젠가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랑은 혼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사랑은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은 바로 봉사이다. 나는 이 말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봉사하려는 자아의 욕망에서 남에 대한 봉사로 채워진 인생으로 전환했다. 요즘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봉사에 전념하며 살고 있다. 매일 감사합니다.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이기도 하다. 그러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시인 룸이는 이런 말을 했다. 매일 한 가지 기도만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가 되게 하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 마음 주지 말아입니다. 저자는 웨인다이어 출판사는 21세기 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웨인다이어 웨인다이어 박사는 자기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강연자이다. 그는 30여 권의 저서 수많은 강연 TV와 라디오 전기 출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강력한 삶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웨인 주립 대학교에서 교육 카운슬링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 소재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깊고 극심한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맡기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영혼에 위안을 주는 것들 중에 행복이나 불행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미이다. 의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자기 일의 의미를 찾는다면 행복해도 불행해도 괜찮다. 그는 만족을 느끼며 신 안에서 외롭지 않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1940년에 지구라는 행성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과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면 무엇이 그 순간에 내가 태어나도록 결정했는지 무척 궁금해진다. 1939년에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12세기와 13세기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피라미디가 건설된 기원전 2500년 전에는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가장 작은 이원자 입자 상태에서는 입자가 입자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내가 알기로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난공 불락의 진리이다. 다시 말해 물질은 무형의 것에서 생겨난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형성하는 무형의 것을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오늘의 내가 된 입자를 만들었다. 나는 이를 에너지에서 형태료의 전환이라고 믿는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는 동안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어떤 전환을 거쳤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입자가 입자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최초의 입자를 아원자 입자 상태로 쪼개면 염색체 원자 원자 속의 전자 그리고 심지어 쿼크라는 원자 속의 속 그 속의 속에 있는 입자보다 더 작아진다. 과학자들은 지속 40만 킬로미터 입자 가속기에 내가 생겨났을 때의 크기인 쿼크 한 개를 얻고 또 다른 쿼크와 충돌시켰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떤 것으로 전환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즐겨 쓰는 말로 달리 표현하면 어디에도 없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셈이다. 따라서 최초의 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형태와 입자가 없는 순수한 에너지이다. 이처럼 현대 물리학은 모든 것이 신에서 나왔고 그 모든 것이 선이라는 창세기의 형이상학을 확인시킨다. 마찬가지로 도덕경도 모든 존재가 무에서 발생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물리학과 형이상학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비슷한 해답을 제시한다. 둘 다 우리가 어떤 형태도 경계도 시작도 실체도 없는 곳에서 비롯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육체를 지닌 영적인 존재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원이다. 인간을 포함해서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그 근원이 같다. 거기서 나는 접시에 놓인 애플파이 한 조각을 가리키며 묻는다. 저 파이 한 조각은 무엇과 같을까요? 정답은 애플파이 이다. 애플파이 한 조각은 그것이 처음 속했던 애플파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채취하는 혈액을 떠올리면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은 주사기 속에 담긴 혈액은 피검진자의 몸속에 있는 혈액 전체에 관한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한다. 왜 그럴까? 혈액 샘플은 그 사람이 몸속에 있던 혈액 이기 때문이다. 나는 신 독 혹은 성스러운 정신으로 불리는 비가시적인 에너지의 근원에서 왔으므로 분명 그것과 같다. 그러므로 나의 시작과 관련해서 나는 정신에서 비롯되었으며 나의 진정한 본질은 내가 처음 속해 있던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나는 신의 성스러운 한 조각이다. 내 존재의 근원과 단단하게 연결된 영원한 정신적인 존재인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영적인 본질이라는 에너지가 형태로 표현된 것이다. 또한 진정한 우리 자신은 감각 경험을 다정하게 지켜보는 관찰자이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려면 그것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자신이 내리는 신성한 선택을 완전히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를 어떤 사람은 육신 안에 잠시 머무는 동안 신을 더욱 닮아간다는 의미로 또 다른 사람은 아름다움 목적 지혜처럼 신을 닮은 표현들을 형태로 창조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육신을 벗어던지고 그런 귀환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자신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존재의 근원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더 닮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다. 이를 개념화하는 한가지 방법은 창조의 근원에 관한 분명한 그림을 제공하는 접안 렌즈를 통해 본다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창조의 근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근원에 관한 이런 관찰은 진정한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알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본성과 동일한 시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태초의 우리의 본성인 영적인 성격과 더 비슷해져야 한다. 우리의 육체가 신성한 의식의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의 진정한 본질이 신성이고 우리가 그것에서 왔다고 믿는다면 신과 우리 자신이 다시 연결되는 것은 간단해 보인다. 신성과 다시 만나려면 창조 에너지가 형태로 물질화될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를 상상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상상하는 신성의 모습과 더욱 같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세월 동안 아무리 홀대를 받았어도 신성은 우리의 고향이며 우리의 신성이 곧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신이나 대도는 그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 모두가 오로지 자신을 닮아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나는 만물을 창조하는 신성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진화를 위한 원대한 계획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은 늘 신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이다. 항상 빛을 응시하면서 다른 모든 이들을 통해 일하는 신의 선의를 깨닫는 훈련을 알아. 신은 우리가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웅장한 건물을 세우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종교단체가 정한 규칙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는 관심이 없다. 만약 신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모든 생명을 증오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닐까 한다. 나는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진동일 뿐이다. 진동이 빠를수록 신성해 우리의 기원에 대한 이해에 더 접근한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손에 쥔 펜은 단단한 것 같지만 고성능 현미경으로 보면 실제로는 움직이는 입자들의 영역이며 그 입자들 사이는 거의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내 펜의 진동 구조는 아주 드린 에너지로 특정 주파수의 물체만 인식할 수 있는 내 눈에는 고체로 보인다. 지금 내 귀에는 찌르레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내가 아무리 물리하게 문에 아니어도 그 소리가 나의 고체 펜보다 더 빠른 에너지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창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햇볕은 훨씬 더 빠른 에너지로 작은 입자들이 초 스피드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빛의 주파서보다 더 높은 곳에 생각의 진동 에너지가 있다. 그렇다. 생각도 에너지의 체계이다. 신체 운동학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생각의 주파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진동이 빠를수록 에너지 진동의 궁극 꽃 신성의 차원에 근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빠르게 진동하는 생각이 도나 신성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신체의 운동학에서 빠르게 진동하는 생각은 힘을 생성하지만 느리게 진동하는 생각은 약한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것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우리가 신과 같은 수준의 생각에 정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한 팔을 어깨높이로 들어올려 힘을 측정하면 다른 사람이 그 팔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느린 진동의 생각에 정신 에너지를 집중할 때는 다른 사람이 팔을 쉽게 내릴 수 있다. 신체 운동학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물리적인 육체를 약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 연구는 무의 세계를 설명하는 좋은 예이며 근원적인 에너지의 진동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찾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육신은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 그것은 신의 창조물이다. 따라서 나는 신의 창조물인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거짓말 하나가 힘센 사람의 팔을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신체는 늘 강력하게 반응한다. 진실이 곧 신인 까닭이다. 가장 빠르게 진동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파장은 바로 사랑의 에너지이다. 나는 무와 사랑은 비슷한 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비주의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최초의 존재는 사랑이오. 단 하나의 순수 진리도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종교는 인간의 형상과 비슷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므로써 절대적인 존재를 하찮은 존재로 끌어내린다. 그들의 신은 끝없이 트집을 잡고 규칙을 강요하는 신이다. 툭하면 짜증을 내고 항상 인간에게 죄를 묻고 분노 복수 징벌을 강조한다. 내가 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겨난 곳에서부터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다. 그것은 아무런 규칙도 갖지 않고 통제하려는 의지가 없고 결코 징벌하지 않으며 사랑과 반대의 의미로 추락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의 전 우주는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사랑이라는 단일한 존재의 개별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신은 곧 사랑인 것이다. 나는 사랑과 신이 동의어라는 레이플 왈도 에머슨의 묘사를 좋아한다. 순수의 형태 형언할 수 없는 축복 창조의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의 무의 개념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사랑에서 왔으므로 어떻든 사랑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우리가 처음 속했던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알지 못한다.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아주 기초적이고 단순한 말이다. 무는 사랑이다. 우리는 무에서 왔으므로 우리는 분명 사랑이다. 우리가 분명히 동의하는 한 가지는 본 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곳에는 소유할 것, 할 일, 싸울 일, 걱정할 일이 전혀 없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무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렵다. 우리는 어떤 것이 무를 대신하고 유형이 무형을 대신하는 세계로 들어왔다. 물질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개 실패의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무일 때 가장 편안하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경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착, 소유, 사유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여 무와 다시금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하거나 축적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백경을 쓴 험헌 멜빌은 이런 말을 했다. 하느님의 유일한 목소리는 침묵이다. 이는 우리의 고향인 무의 세계를 경험하라고 권유하는 말이다. 모든 창조물은 모든 소리와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허공에서 나타난다. 한 줄기의 빛은 무에서 나오며 모든 생각은 무사고 에서 나온다. 음악을 만드는 악보 사이에 침묵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선불교의 속담이 있다. 음을 끊기 유한 공백이 없다면 음악이라고 할 수 없는 길게 이어지는 하나의 음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고 긴 음도 실은 무에서 발생했다. 지금부터 우리의 근원을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하고 구체적인 체험방법을 제안하겠다. 무 침묵과 명상을 즐겨라. 체계적인 명상법을 모른다면 단순히 침묵을 접할 시간만이라도 가져라. 집안과 자동차 안의 소음을 꺼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버리는 순간을 되풀이하고 내면으로 가는 여행을 성스러운 시간으로 여겨라. 걱정, 계획, 생각, 기억, 의문, 희망, 소망, 추억을 내려놓아라. 신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의식적으로 잊어라. 단 한 순간에 단 한 번에 그렇게 해라. 당신의 물건, 가족, 가정, 일, 신체가 존재하기를 멈추는 상태로 들어가라. 공이라는 내면의 축복을 경험해라. 날마다 적어도 한 번 침묵하는 시간을 갖고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려라. 무집착의 과정을 시작해라. 무 안에 있을 때 자기 존재의 근원과 훨씬 더 가까워진다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일체성 모든 생명체 속에 존재하는 당신의 일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모든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라. 불쾌하거나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이나 외적인 사건에 관심을 두지 마라. 단지 지금 어떤 기분이 드는지 신체의 어느 부분이 그런 기분을 느끼는지 확인해라. 외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런 특별한 분노가 신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라. 이것은 일체성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의 지표로 삼아라. 당신 자신이 신과 하나이며 따라서 자신이 곧 사랑임을 기억해라. 당신이 할 일은 그뿐이다. 그러니 상처받고 불쾌하고 화가 난 자신의 일부를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라. 부분을 하나로 조립하고 모든 자아를 통합하는 동안 당신의 존재가 지구상의 어느 누구와도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분노나 짜증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기회로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일체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일체성을 느끼는 훈련을 하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흘러나와서 과거에 당신이 비난했던 사람들을 감쌀 것이다. 복종 허용의 기술을 갈고 닦아라.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관찰해라. 히끗 히끗해지거나 빠지는 머리카락 처지는 피부처럼 당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번에는 같은 종류의 무관섭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해라. 비틀스의 노래 가사가 옳았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해답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다. 복종은 자신의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버리는 기술이다. 그냥 두고 신에게 맡겨라. 매일 복종을 훈련하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당신은 행복의 영역, 꽃, 사랑과 친절, 온화, 기쁨, 순수의 영역에서 나왔다. 바로 당신의 고향이다. 그것에 복종해라. 나는 운명을 통제하고 싶어질 때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만히 있어, 웨인. 그냥 두고 하나님에게 맡겨. 내 이름 대신 당신의 이름을 넣어봐라. 정말 효과가 있다. 탄생의 순간 우리는 신의 영역을 빠져나오면서 진정한 자신과 대립하는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위험한 여행을 시작한다. 나는 자아나 그릇된 자신이 성장하는 시기를 욕망의 단계라고 부른다. 그것은 우리의 근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인간은 흔히 자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오해한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 자신이었을 때는 오로지 대도에 따르기로 했으므로 욕망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다. 그 누구도 아닌 신과의 완전한 합일 상태에서 누구라는 존재로 전환하는 여행이 시작된다. 내 친구 람다스의 말처럼 누군가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그런 이름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는 우리가 무에서 유로 그 누구도 아닌 존재에서 누구라고 불리는 존재로 일원성에서 이연성으로 통일치에서 독립체로 이동할 것을 고집한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신에게서 멀어지고 그릇된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때 자아가 하는 가장 큰 일은 욕망을 부추기고 정체성을 만들어내므로써 아무도 아닌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진리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필사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는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당신이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예쁘다고 생각하다가도 매력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멍청이라는 결론을 내릴지도 모른다. 진정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판단들로부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된 자아가 생각을 지배하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무시하라고 꼬둥인다.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정한 사람은 남과 정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기 어렵다.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남의 판단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인정에 대한 갈망과 낮은 자존감은 욕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되도록 욕심을 많이 갖고 자신의 인생에서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인정과 검증을 받는 것에 열중하라고 배운다. 따라서 욕망을 품는 것은 자신의 인생과 내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거의 우리는 부모 스승 교수 권력 있는 사람 상사로부터 그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 어떻게 해야 그것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의견을 우리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된다. 이는 매일 매순간 무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결과 자아가 지휘하는 거짓된 자신이 남는다. 자신의 평가보다 남의 의견에 더 많은 믿음을 준다면 우리를 창조한 지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자아의 믿음을 무시할수록 자존감은 커진다. 우리의 열망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가치가 영적인 자아와 연결된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한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끈이 사라지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1차적인 관계는 내 존재의 근원과 맺은 관계이다. 인도의 시인이자 신비주의자인 파라만 안다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자가 신을 진실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 자아의 꼬드김에 솔깃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없다. 그 둘은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이다. 타인은 없다라고 한 라마나 마하르시의 주장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며 특히 나의 경우에는 자아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든다. 자아는 타인과 우리의 분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하고 번영한다. 분리는 내가 더 예쁘고 더 똑똑하고 일을 더 잘하고 이런 생각들로 경쟁심을 부추기는 욕망의 여행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밴 사람은 타인과 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에 매달린다. 그러나 분리도 타인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월성을 증명할 필요도 없어진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갈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생각 속에서 그런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정의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평가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뿐이다. 한 나무의 가지들은 자기들끼리 싸울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기록된 역사의 95% 이상의 사례에서 한 나무의 가지들끼리 전쟁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는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설득한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문화를 가진 타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복종시키라고 부추긴다. 나는 영화 시프트에서 신을 바다로 우리 자신을 바닷물이 담긴 작은 유리잔으로 상상하면 신이나 대도와 우리의 관계를 어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리잔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신 한 잔이요. 신만큼 크거나 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이 담긴 유리잔이니까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도에 그 물잔을 쏟으면 물은 증발할 것이다. 결국 물은 그곳의 근원으로 돌아간다. 유리잔에 담긴 바닷물은 그 근원과 분리되어 있는 동안 바다의 힘을 잃는다. 그러나 그 근원과 제외한다면 다시 강력한 바닷물의 일부가 된다. 인도에 떨어져 그 근원과 끈을 잃어버린 물은 자아를 상징한다. 자아의 요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 자기 존재의 근원에서 멀어진다. 자아는 더 많은 것들을 쫓으라고 몰아세운다. 더 많은 물건과 돈 더 큰 성과와 승리 더 높은 지위 더 많이는 자아의 주문이다. 그것은 종착지가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연료로 집어넣고 끝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한 분명했던 종착지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는 욕구로 둔갑한다. 전화는 자아의 힘과 자만심을 끊는 과정에서 시작되지만 그런 다음에는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곧장 가야 한다. 욕망에서 의미로 유턴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신호들이 나타난다. 더 하고 더 가지라는 자아의 대풀이 되는 주장에 관심이 덜 간다. 오히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마음이 쏠린다.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이게 전부일까?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속삭이는 자신의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자기가 주인이냐 행세하며 인생은 우리가 하는 일과 소유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자아에게 회의가 생긴다.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에게 관심을 돌린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도와 같아지고 덜 행하라고 가르친다. 노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거나 헛간에 모으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저들을 먹여 살리느니라. 세상을 모두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전환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모두 얻으려는 욕망에서 멀어진다. 타건한 심성으로 돌아가려는 여행을 하는 동안 모두 내려놓고 신에게 맡겨라. 라는 회복운동의 가르침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기적같은 경험을 한다. 그리고 결국 더 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나의 영웅 중 한 사람은 빈민을 위한 교육과 봉사로 말년을 보낸 마더 테레사이다. 언젠가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랑은 혼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랑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사랑은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은 바로 봉사이다. 나는 이 말에 무척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봉사하려는 자아의 욕망에서 남에 대한 봉사로 채워진 인생으로 전환했다. 요즘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 봉사에 전념하며 살고 있다. 매일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이기도 하다. 그러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시인 루미는 이런 말을 했다. 매일 한 가지 기도만 해야 한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가 되게 하라.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채 유학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